지역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자 오늘 김대호 교수님과 함께 할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너무 앞에서 힘을 뺐어 기억나시죠? 그래서 김대호 교수님이 뒤에 핵심으로 준비했던 기업 이야기들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지난 방송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진짜 중요한 5가지가 있는데 1번 하다 끝났습니다 뒤에 정말 재미있는 게 다 있었는데 1번 하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피드 있게 다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 교수님 만나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나가시면서 아쉬워하셨거든요 그래도 앞에 했던 얘기도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들 많이 있었어요 방법은 시간을 더 늘리는 수밖에 없다 12시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일부러 제가 좀 잘랐습니다 일단 그러면 고용지표부터 한번 볼까요? 고용현상 지금 어떻게 보세요? 지금 1시간 후 정도면 발표가 되죠 정신 이름이 인플로이먼트 시추에이션 리포트라는 거예요 고용 상황 보고서인데 지금 고용이 중요한 것은 물가는 조금씩 잡혀가는데 문제는 고용이 안 잡히고 있으니까 금리를 과연 인상을 종료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인하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은 지금 시중에 관심이 언제 인하하느냐 또 내년에 인하한다면 인하 폭이 얼마냐 이게 지금 뜨거운 감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물가지표하고 고용지표에 달려 있는데 물가지표는 가장 크런트한까지 우리가 추적을 했고요 오늘 밤에 고용지표가 나오는데 이 고용지표는 세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규 고용이 과연 몇 명이 늘어났을까 고용이 많이 늘어나면 원래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요즘 뉴욕 정시에서는 굿뉴스 이즈 배드뉴스 배드뉴스 이즈 굿뉴스 이런 아주 요상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고용이 좋으면 경기가 너무 뜨거운 것이 아닌가 이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또 고민이 깊어집니다 금리를 인하하고 싶어도 고용 때문에 금리를 인하 못한다 왜 그러냐면요 고용이 뜨거우면 물가를 다시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성급하게 금리를 내리기가 겁이 나는 거예요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신규 고용인데요 이 신규 고용이 지난달에 15만 명 증가했거든요 상당히 좀 줄었어요 보통 40만 명까지 늘어난 해도 있었고요 그런데 현재 뉴욕 정시의 애널리스트들 전망치 평균을 해보면 현재 19만 명 정도 늘어날 것이다 이게 지금 뉴욕 정시의 컨센서스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는 일단 신규 고용이 19만 명보다도 더 늘어난다 이러면 고용이 너무 뜨겁다 이래서 주가에는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19만 명 선으로 호재냐 악재냐가 엇갈리는데 그런데 정시가 단기 반응하는 것과 경제학자들이 보는 시각은 좀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금리를 내리려면 고용 증가폭이 상당히 내려가야 돼요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냐면 코로나19 이전 평균치 그 전 평균 3년치 정도까지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걸 조사를 해보면 그게 보통 한 10만 명 선이에요 코로나 이전 정상적인 상태가 3년치 평균이 10만 명인데 15만 명도 많은데 지금 19만 명을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좀 여전히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좀 높을 가능성이 있어요 시장 예상이 19만 명보다는 적을 수도 있지만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실업률이라는 겁니다 실업률이 현재 미국의 실업률이 3.9%죠 100명 중에 지금 39명이 실업자다 이런데 여기서 말하는 실업자라는 것은 일자리 없는 사람을 실업자라고 경제학에서는 그렇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게 많은 착각이에요 일자리 없이 그냥 집에서 노는 자는 우리말로는 화이트 핸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핸드요 백수 아닙니까 백수라고 백수 나도 모르게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백수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냥 놀았음 이것이 실업자는 아니에요 실업자는 일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일자리를 갖겠다고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자 그 자가 실업자예요 집에 있는 백수들은 실업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가정주부다 또 군대에 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경제활동 인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분자 분모에서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실업률이 3.9%인데요 이 실업률은 현재 시장 전망도 3.8, 3.9 정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기 주가는 시장 전망보다 높으면 좋은 것이에요 실업률은 실업률이라는 것은 고용 상태가 안 좋은 거니까 그런데 경제 전반적인 경제학자들의 거시경제 분석 툴로서는 미국 같은 경제구조가 실업률이 4.0 정도면 이것은 완전 실업률이에요 마찰적 실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실업률이 0%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쪽에서 잘렸다가 옆자리로 가서 새로 일자리를 구하는 데도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마찰적 실업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좀 보수적인 경제학자들은 미국의 경우는 4.5가 이것은 정상 실업률이다 그러니까 4.5 되려면 아직도 미국의 실업자 더 생겨야 돼요 그런데 어젯밤에 나온 미국의 실업보험 청구자 숫자 예상보다 좀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망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이 두 가지 포인트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시간당 평균 임금입니다 우리가 고용 지표를 왜 제롬 파울 연준 의장이 금리 결정하는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냐 하면 고용 때문에 물가가 오를 수도 있다는 그 공포 때문인데 고용 지표 중에서 시간당 임금이 올라가면 그 임금 많이 받으면 그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쓸 것이고 그러면 수요를 늘려서 물가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또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을 더 줘야 되니까 제품 가격을 더 올릴 수 있단 말이죠 제일 중요한 지표가 시간당 임금인데요 이것은 지금 뉴욕 정치에서 또 컨센서스가 잘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평균치가 이번 달에는 그런데 이것도 이제 과연 현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2%, 3%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는 cpi는 4% 초반인데 이것보다도 근로자 임금 상승률이 더 높으면 임금 때문에 고용 때문에 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세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우선은 단기적인 주가는 뉴욕 정치의 예상보다 높았느냐 예상보다 낮았느냐 이것이 단기 주가에 영향을 줄 것이고 그런데 지금은 오늘 주가가 어떻게 된다 그래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거니까 그것보다도 우리 3% tv의 수준 높은 애청자님들께서는 입체적으로 과연 고용 지표가 담고 있는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냐 고용 지표를 보면 금리 인하 시점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데 그 시점을 예측하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좀 단기 뉴욕 정치와의 예상치와의 관계를 넘어서서 경제학적으로 과연 어디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포인트냐 이 대목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실 패드워치 툴도 물론 경제 지표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막 바뀌잖아요 그때그때 막 바뀌고 퍼센티지 바뀌고 하는데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3월에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게 시장의 참여자들이 많이 거기에 투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많은 경제학자분들은 지금의 미국의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야 지금 금리 인하 시기는 너무 시기상조다 왜 지금 아직 가려면 연말쯤 돼야 내년 연말쯤 돼야 할까 말까인데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상황에서 지금요 패드워치 툴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패드워치 툴이 뭔지 좀 정확하게 뜯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내막을 메커니즘을 잘 뜯어보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패드워치 툴을 국내 일부 기자들이 많이 인용을 하는데 이것이 과연 시장의 애성치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금리 선물 투자하는 사람들 아주 전문가들이 도매 시장에서 배팅한 그 결과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패드워치가 볼 때 지금 내년 3월 달에 금리 인하 시작할 가능성이 50%다 이게 오늘 아침에 지금 나와 있는 숫자예요 그런데 이 전문 투자자들은요 제롬 파월이 언제 금리를 인하하느냐는 그것도 고려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시장의 심리예요 시장의 심리가 실제로 내년에 금리 인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금리 인하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 줄을 써야 배팅에 성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패드워치 툴은 가중평균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큰 손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내년 3월에 금리 인하를 배팅을 해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아니야 해도 좌지우지가 돼요 그러니까 블랙락이라든지 또 다이먼 선생 있지 않습니까 제이미 다이먼 선생이 시장 한번 움직여 볼까 하면 이게 3월 달러 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 예상이 뭐냐 시장의 컨센서스가 뭐냐 또 가중평균하느냐 일반평균하느냐 시장 참여자도 시장 주식을 조금 갖고 있는 사람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청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패드워치는 어떤 큰 손이 조작 가능한 시장이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보면 미래가 좀 보입니다 금리를 급격히 올리던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급격히 올리던 시절이 보통 한 10년 단위로 한 번씩을 잊었더랬어요 가장 최근에 그러니까 이번 금리 인상 주기 말고 그 전 주기에 있었던 금리 인상 시점이 언제냐면요 정확하게 2006년 6월달 2006년 6월달이 그 당시에 이라크 전쟁 때문에 돈을 막 풀었다가 이거 아니더라도 2004년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계속 계속 올렸는데 2006년 7월에 6월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5.25%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최고로 많이 올라갔던 거예요 피크 금리 지금은 5.5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이 2006년 6월달에 5.25% 금리를 최고로 올려놓고 그 다음에 금리를 그 다음 수순이 금리를 인하했는데 그게 언제냐 이거 좀 참고해 볼 필요 있잖아요 그 당시에 2006년 6월달 이후부터요 그때 신문을 한번 찾아보세요 한국신문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월스트리저널 같은 이런 데라든지 블룸버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곧 금리 인하할 거야 그래가지고 뉴욕 정시가 오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연준은 FMC를 많이 열었는데 그때마다 동결을 했습니다 계속 동결을 했어요 그래서 과연 끝이 어디야 이거 그래서 결국 금리를 인하한 게 그로부터 해수로는 2년이 지난 2008년 11월달에 그때 0.25%포인트를 처음 내립니다 2년 한 4개월 정도를 동결시켰네요 아니죠 1년 그러니까 해수로는 2년째인데 2006년 6월달이니까 2008년 1년 4개월이죠 1년 4개월 만 1년 4개월 해수로는 2년 그것도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건이 터지거나 아니면 경기가 부러질 것 같다는 위기가 발생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은 우리가 한 번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냐 피크로 올라갔을 때 고원금리가 몇 개월 정도 가느냐 이 대목을 가늠하는데 2006년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몇 번 그런 차례가 있었는데 평균 한 1년 6개월 정도 걸려요 그런데 짧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 지적해 주신 대로 기간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뭐가 결정하냐 그 교수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갑자기 경기가 확 나빠지면 내일이라도 금리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고용지표가 오늘 밤에 나오는 게 우리가 기도를 좀 해서 실업률이 한 5%로 올라가고 일 좀 하지 마라 기도해서 그러면 저론 파울 화이트엔드 되라 화이트엔드 저론 파울이 지금 바로 다음 주에 FMC 하지 않습니까 금리 내릴 수 있어요 저론 파울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금리 올리거나 내리거나 그럼 거시경제 지표가 하는 건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조금 높으냐 낮으냐는 차이지 그럼 금리는 언제 내리느냐 물가가 안정돼야 내리는데 물가는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건 제 이론입니다 2.2% 돼도 안 됐는데 저론 파울은 절대 금리 안 내립니다 그래요? 목표 금리 도달해도요? 목표 금리라는 게 2%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하는 2.9 정도 2.9 대 진입을 해야 그러니까 3을 깨야 3 아래로 떨어져야 그런데 교조적으로 하면 2.9에서도 금리 내리면 안 돼요 2%예요 2% 2.0%라고요 그러니까 레인지를 둬서 한때는 2.2%에서 2.5 정도 이 정도가 목표금입니다 이렇게 2.9도 목표를 넘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3%를 깨면 연주의 금리 인하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물가만이 아니라 고용도 봐야 되는데 고용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신규 고용이 이번에 지금 19만 개가 증가한다는 게 뉴욕정식 컨설턴인데 이게 10만 개로 내려가면 평균 수준이에요 평균 수준이면 금리를 내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평균이라면 골디락스가 좋은 겁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골디락스를 많이 기대해 왔지만 이제 금리 인하기에는 골디락스가 되면 안 되고 더 꺼져야 금리를 내리는 겁니다 2008년도 11월 달에 금리를 내렸을 때는요 그 앞에 무슨 사건이 됐었냐면 그 유명한 리만 브라더스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서둘러서 금리를 내렸던 겁니다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이번에도 현재의 거시경제지표 놓고 보면 내년 3월 달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 그러니까 진짜 코로나 이전의 수준까지 만약에 경기가 내려와서 정상을 찾아간들 그걸로 금리 인하 시그널이 아니라 그 이하로 내려가야 한 8만 7만 이래요 왜냐하면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경기를 부양하는 거거든요 돈을 더 풀고 그런데 물가가 완전히 안 잡혔는데 이제 고용이 안정됐으니까 금리를 내려? 이것은 논리적 논리가 안 맞는 미스 언더스테이딩이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종료한다는 맞아요 고용이 좀 안정되면 지금 연준은 아직도 금리 인상을 종료한다는 얘기도 안 했어요 그렇죠 할 수도 있다 여건이 된다면 아주 아리송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고용지표가 조금 부진한 거로 나타나면 금리 인하 종료가 확실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금리 인하가 진짜 되려면 진짜 되려면 물가 3% 깨져야 되고 고용은 신규 고용 신규 고용이 10만 명 아래로 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그 뭡니까 실업률 4% 올라가야 됩니다 4.5까지 이상적으로는 4.5인데 4%가 일단 4%를 뚫으면 한번 해볼 수는 있어요 제가 연준의 이코노미스트라면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한 가지 변수가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지금 미국이 이게 정치는 경제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롬 파울 제가 워싱턴 특판할 때 제롬 파울이 백악관 경제위원장이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기억을 잘 못하겠지만 저 인터뷰도 여러 번 했어요 아 그래요? 집단 인터뷰를 해서 그렇지 그런데 그분은 굉장히 정치적 식견도 보통인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경제학을 경제학 전공 중에 무슨 전공을 했느냐 노동경제학을 했어요 노동경제학 남편이 에클로프 박사인데 남편이요? 그분은 미시경제학을 했고 그분은 노벨상을 수상했어요 노벨상을 수상했는데 그분은 경제밖에 몰라요 그런데 제롬 제닛 앨런이라는 분은 정치적으로 아주 여러 가지 입체적으로 저는 전략전술이 있는 여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분 내가 제닛 앨런이라면 3월에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건이 돼도 저는 참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가 언제입니까 내년 11월 달 있잖아요 앞으로 11개월 남았는데 먼저 금리를 내렸다가 물가가 조금이라도 반등이라도 하면 선거 직전에 정책 오락가락에다가 또 금리 올려 첫 번째 금리 올리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내렸다가 다시 올리면 그건 신뢰가 그건 고통이 더합니다 원래 사람을 고통 주려면 물건을 줬다가 뺏어버리면 아우 그렇죠 야 밥 먹어 해놓고 아니야 아직 시간 안 됐어 또 한 시간 후에 먹어 화가 많이 나요 마찬가지로 금리 한 번 내렸는데 5월 달러 갔으면 이거 안 되겠어 다시 올린다 이런 것을 그런 테이크 리스크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참모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언제냐 경제가 지금시로 다운나운 내려가면 저는 3분기라고 봅니다 4분기의 선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만약에 금리를 내려도 물가가 오르려면 일찍 시차가 되겠으니까 선거 끝나고 나서 물가가 올려도 돼요 금리 인하의 극대점 금리 때문에 고통을 받는데 지금 보면 그것 때문에 바이든이 당선 안 된다는 것처럼 알겠지만 막상 금리를 딸리나 하고 물가도 안정되고 고용도 잡았다 이러면 지금 경제적 지지율이 대반등됩니다 역시 바이든 오믹수나 역시 바이든 영감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은 저는 3분기 초다 7월달 정도다 그래서 빠르면 6월, 늦으면 7월 저는 그렇게 베팅을 하는데 내기 해도 좋아요 다만 거시경제 지표가 갑자기 무슨 돌발 리만 브라더스 사건이 생긴다든지 전쟁이 터진다든지 대만 전쟁이 터진다든지 이러면 그것은 현재의 거시경제 조건이 그대로 간다는 전제하에서 내년 3월에 금리 인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베팅하겠습니다 내년 3월이요? 금리 인하 없다 언제로 그러면 5월달에도 없고요 3분기 초 3분기 초? 그러면 3분기 초면 언제죠? 7, 8, 9 7, 8, 9 7, 8, 9? 오케이 그러면 교수님 7월? 6월, 7월 저는 6, 7월 6월, 7월? 날을 꼭 잡으라고 알겠습니다 저는 그전에 그전에요? 6월, 7월 하셨죠? 어떤 내기를 할까? 저는 포지션 정했는데 뭐예요? 내 금리 인하 없다 내년에 없다 없다 아예? 그것도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저는 내년에 없다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뭐 집 한 채씩 내기할까요? 아니요 잠깐만요 저 화이트엔드 내기했습니다 화이트엔드 화이트엔드 갑자기 오싹했습니다 뭐 하나 하시죠? 저는 저는 6월, 7월 이후 연말 연말 아예 없고 연말 6월, 7월 그러면 오케이 그 잠깐만 진 분이 지는 사람이 두 명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지는 사람이 두 명 나오는 거고 그러면 지는 두 분이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어떤 거예요? 구독자분들한테 아 우리도 나중에 나중에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저희가 같이 상의하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배팅은 들어간 겁니다 배팅 들어갔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제 기업이야기 꼭 들어야 됩니다 제미나이가 발표가 됐잖아요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제미나이의 발표를 이름도 참 잘 지었어요 그렇죠? 절대 안 잊어버려서 북한에 가면 에미나이라고 그러잖아요 제미나이 제미나이 영어 뜻이 뭐냐 이게 판을 박은 듯한 그대로의 모형 쌍둥이 이런 것을 제미나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하고 똑같아 이런 뜻이에요 그 뜻이 그러니까 구글이 제미나이라고 붙인 것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채치 PT는 사람하고 똑같지는 않아요 그냥 학습한 것만 물어보면 가르쳐주는 이런 정도인데 제미나이 수준은 이제 학습을 워낙 많이 해서 예를 들어서 인삼하고 햄버거하고 두 개를 딱 갖다주고 어느 게 건강에 좋니? 이러면 착착 분석을 해서 거의 사람 수준으로 햄버거 이거는 패스트푸드잖아 안 좋지? 이렇게도 얘기해 줄 수 있는 정도로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건데요 이게 지금 이 AI에 대해 역사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AI가 앞으로 세상을 판도를 바꿉니다 지금요 역사는 이 집이 토인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는 평균 속도로 변화하지 않는다 오늘 10% 변하고 내일 10% 그렇게 변하면 너무 재미가 없어요 한동안은 가만히 있다가 예를 들어서 중세 천년 가만히 있다가 이런 날 르네상스 팍 터지거든요 그 다음에 무슨 산업혁명 자 그런데 지금 4차 산업까지 가 있습니다만 근자에 보면 처음에 우리가 이 컴퓨터를요 들고 다니는 이 컴퓨터를 저는 학교 다닐 때 전공을 경제학을 했습니다 그때 개량경제학이라는 수업이 있었는데 그 경제학을 컴퓨터로 컴퓨팅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 컴퓨터가 중앙시스템이 딱 한 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6개월 전에 예약을 해도 조교 정도로 돼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학생이 학교의 메인 컴퓨터를 어떻게 손댑니까 과제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고민이 됐어요 지금 또 살아계시는 지금 연루하신 스승님한테 고민 찾아뵙더만 눈치껏에 했다 치고 했다 치고 가르치는 분도 학생은 컴퓨터가 없이 컴퓨터 했다 치고 컴퓨터 이걸 넣으면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제가 직장생활을 시작한 초기에도 컴퓨터를 실물을 못 만져봤어요 그런데 이 실물이 나오게 된 게 누구 때문이냐면요 빌게이츠라는 사람이 오퍼레이팅 시스템 을 깔았지 않습니까 원래 빌게이츠가 처음 고안한 게 아니에요 아이비엠에서 먼저 만든 거를 그것을 거의 공짜로 말 잘해서 가져온 거 좋게 얘기하면 협상이 좋아서 가져온 거고 나쁘게 하면 사기 쳐서 뺏어온 거예요 빌게이츠가 스스로 창업한 거 스스로 고안한 그런 컴퓨팅 시스템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 창업을 했고 어쨌든 그것을 상업화시킨 그래서 노트북 노트북 전에 집에 개인용 컴퓨터라고 있습니까 퍼스널 컴퓨터 책상에 놓은 퍼스널 개인이 한 대 정도 컴퓨터를 만져보기 시작한 게 그전에는 그냥 집채만한 윤희학 같은 그런 컴퓨터인데 책상에 컴퓨터가 한 대 들어와 이거를 만든 분이 빌게이츠예요 그때 역사가 엄청나게 맞아요 폭풍 그리고요 그 사람들끼리 빌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과 아이비엠과 원래 아이비엠이 지금 같은 클라우드 회사가 아니었어요 아이비엠도 컴퓨터를 만든 회사였다고요 그 사람들끼리 하루가 다르게 싸우고 그 관련된 기사를 참 많이 썼어요 굉장히 흥미진진했어요 참고로 제가 그래서 그 당시에 거대기업스토리라는 책을 김영사라는 출판사에 통해서 1800 몇 년에 제가 젊을 때 책을 한 1800 1980년대 책을 냈어요 지금도 김영사가 가면 거대기업스토리라는 게 있는데 거대기업 거대기업스토리 그게 애플의 또 빌게이츠의 뺏어오는 얘기 남의 프로그램 개발해놓은 걸 사기친 거 뺏어온 거 이 마우스를요 마우스는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처음 상업화시켰는데 자기가 만든 게 아니에요 다른데 견학 갔다가 실험실에서 쓰는 거 보고 오 좋겠다 저거 만들어 이래서 이래서 마우스의 시작도 애플이에요? 애플이 상업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역사에서 배울 게 많은 게 그때의 전쟁들 누가 이겼느냐 기술을 개발한 사람이 반드시 성자가 되지는 않았어요 기술을 개발한 사람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을 결국 상업화시킨 자가 장땡이거든요 장땡이죠 지금도 AI가 AI를 개발한 것은 총본부가 캐나타 토론토 대학입니다 캐나타 토론토 대학에 이번에 오픈 AI의 울트만을 쫓아내는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전쟁이 일어날 때 너 나가 하고 이사회에서 반란 든 친구들 그 사람도 취력 세력이 토론토 대학 출신들이에요 토론토 대학의 그 유명한 컴퓨터공학과 교수님이 처음으로 AI를 상업하실 수 있다 해가지고 프로그래밍에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벤처기업을 시작했다고요 캐나다 토론토에서 시작했습니다 캐나다에도 인재가 많아요 머스크도 캐나다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일란 머스크도 그런데 이 그거를 보고 그 저기 뭡니까 구글이 아 이거 돈 되겠다 해서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벤처기업을 사들입니다 사들이고 토론토 대학 교수님과 그 초창기 AI 멤버들을 다 구글이 모셔가요 근데 구글이 그 저기 세르게이브린 창업주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고 러시아에서 넘어온 사람들이고 상당히 미래를 보는 다단계 전략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거 돈 된다 이래가지고 폐쇄형으로 만든 거예요 이걸 절대 다른 사람은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한번 실험을 해보자 해서 어디로 왔냐 한국으로 왔어요 한국으로 와서 이세돌과의 이벤트를 만들었다고 그게 그렇게 된 거구나 그게 딥마인드 폐쇄적으로 하다가 폐쇄적으로 하다가 처음으로 한번 실험해보자 펀드를 더 봐야 되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를 보여줘야 하는데 가장 홍보 효과가 뭐야 파둑 경우의 수가 제일 많다고 그러는데 동양사람 특히 한국 일본 중국 다 하니까 그거 최고 나와 이 세도를 보기 좋게 꺾었잖아요 이거 되네 그래서 계속 연구를 해서 지금도 구글이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그 기술을 바탕으로 에미나이 아닌 재미나이를 낸 거라고요 그런데 토론토 대학 교수들이 이거 싸움이 생긴 거예요 구글과 왜냐하면 구글은 상업적 용도만 생각했고 토론토 대학 입장에서는 이거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잡을 수가 있다 공부를 잘못 시키면 그래서 그 표준을 만들고 공개해가면서 또 인류에 해가 되지 않게 만들자고 주장을 했는데 세르그리니 안 들어줍니다 그래서 토론토 대학 교수들이 구글에서 다 사표를 던지고 뛰쳐나옵니다 뛰쳐나와서 지금 토론토 대학으로 돌아가셨어요 상당수는 그때 머스크가 머스크도 캐나다에서 공부했잖아요 머스크가 토론토 대학을 찾아갑니다 머스크가 고학교 출신이에요 자 이 머스크가 교수님 우리하고 합시다 나는 이제 안 할래 잘못 대하면 인류의 마이너스가 돼 그래서 우리 제자들 줄게 한번 가봐 그래서 머스크가 주도해서 오픈 AI를 만듭니다 근데 회사 이름이 왜 오픈 AI냐 구글이 크로즈드 AI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공개할 거야 그리고 공개해가면서 다 참여하고 인류에 해악되는 것은 레귤레이션도 만들 거야 그래서 오픈 AI를 만들었는데 문제는 구글 머스크하고 토론토 대학하고 또 싸움이 생겼어요 머스크는 자기가 돈은 된다 돈은 되는데 내가 이거를 경영권을 내가 짓게 그러니까 토론토 대학에서 무슨 소리야 너는 페이퍼라고 자동차나 해 돈만 대 그러니까 거기서 돈만 되는데 토론토 대학 설립자들이 야 이게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 이것들이 들어와서 언젠가 다 지분 뺏어가겠다 지분만 돈 내는 사람이 결국 회사를 뺏어 먹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재단법인 형식으로 만든 거예요 오픈 AI를 오픈 AI 홀딩스는 재단법인이에요 거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마이크로소프 지분이 60% 가까이 돼요 그런데 우리 언론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분이 많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영향력이 있어 천만에요 재단 범위는 재단 이사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지분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재단 이사는 토론토 그 AI 아버지들 제자들이 주축을 형성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머스크는 바로 그 설립을 할 때 주식의 센터로 안 설립하고 재단 범위는 설립해? 그럼 내 돈 투자해봐야 내가 효과가 없잖아 그러니까 머스크는 나는 그러면 안 해 떠났습니다 떠난 자리를 누가 들어갔느냐 빌게이츠가 들어간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빌게이츠 지금은 나델라 이런 사람이지만 지금 최대 주수는 빌게이츠도 빌게이츠가 이거 이바구 된다 그리고 초창기에 컴퓨터 처음 나올 때 싸움했던 걸 생각해 볼 때는 이거 자칫 안보다 구글한테 지면 냄새를 맡은 거죠 AI에서 지면 앞으로 첨단 IT 분야에서 영원히 집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이긴 애플이 그 이후로 지금 30년 이상 세계 대장주지 않습니까 저희들 어렸을 때 제가 처음에 김영사에서 나온 거대기업소라는 책을 쓸 때 애플은 조그마한 회사였어요 망하네 망해 그랬었잖아요 맞습니다 형편은 회사인데 그걸 썼을 때 당시 김영사의 유명한 편집장이 있어요 박은주 편집장이라고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그분이 저보고 이런 기업 써도 되느냐 이름이 거대기업 스토리인데 애플이 왜 들어갔느냐 이런 도토리 이런 거를 이런 과일 같은 기업을 맸어 그래서 제가 그랬죠 거대기업이라는 것은 꿈이 거대하다는 것이다 지금의 기준으로 혁명기에 지금의 기준으로 봐서는 책 나온 다음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될지 그런데 아니다 다를까 그 책 나온 지 5년도 안 돼서 애플이 그냥 어마어마한 폭풍 혁명을 일으켰죠 지금까지도 애플 혁명은 계속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민이야가 나왔다는 것은요 오픈 AI가 나오니까 이제 구글이 좀 급했어요 모든 이 AI를 오픈 AI가 주도한다 오픈 AI가 주도하는 것은 겁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재단법인이니까 돈 안 돼요 그런데 결국은 주주가 마이크로소프트잖아요 그리고 이 올트만이 자꾸 상업용도로 하고 자기가 개인회사를 좀 많이 세워놓고 그 개인회사에 스타트업을 세워놓고 그 개인회사의 물건을 이 재단법인 오픈 AI 재단법인에 파는 식으로 돈을 빼내고 있거든요 그 대목이 이번에 올트만 제거의 한 명물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이제 구글 입장에서는 폐쇄형으로 하다가 최근에 오픈 AI가 이런 발표를 냈습니다 이제는 구글 스토어처럼 공개하겠다 이러니까 그러면 그게 하나의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어버린다고요 그렇게 애플이 급하게 재미나를 내놨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챗GPT 처음 나왔을 때 검색엔진 내놨을 때는 이 기계가 구글 검색엔진이 실수했었죠 엉뚱한 얘기하고 이랬잖아요 학습이 안 된 거거든요 망원경 뭐였었죠? 맞습니다 저 멀리 가서 쳐다볼 수 있는 망원경 그게 뭐지 하여튼 이상한 헛소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학습한 결과였고 시스템 자체는 구글이 지금 또 제일 앞서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번에 내놓은 그런 상당한 효과가 있다 이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어제 그래서 역시 구글이다 AI에 권한한 구글이 가장 오래됐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본적으로 구글의 검색 기능 자체가 AI의 그것이 토대가 되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자기들 삥 만들고 이게 다 뒤에 들어온 거잖아요 뒤에 들어오고 그쪽은 이 컴퓨터를 움직이는 시스템 오프레이팅 시스템 만들어서 돈 버는 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색으로 갔을 때 구글을 따라올 차가 없죠 그리고 그 검색 엔진 원래 쉐브레이 게린이 박사 과정 공부를 하다가 공부를 하다가 그 박사학이 못 땄어요 박사 과정까지는 스탠포드에서 공부를 했는데 왜 못 땄냐 하면 박사학이 논문을 썼는데 이거 논문이 너무 좋거든요 논문이 너무 좋은데 그래서 교수하고 상의를 하니까 스탠포드 대학은 실리콘밸리를 만든 대학이에요 굉장히 창업적이고 이러니까 이거 회사 한번 차려봐 아니면 팔아 이게 안 팔리는 거예요 가격을 너무 안 주겠다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박사학이는 이거 끝나고 나면 그 성과를 가지고 논문 쓸게요 이렇게 된 때 여기서 대박이 터지니까 논문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박사학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박사학은 그게 뭐예요 그게 그냥 지금 기업이 막 하나 생겼는데 박사학과정 수료자 빌게이츠는 학사에다가 그만뒀잖아요 빌게이츠는 하버드 대학에 1학년에 다니다가 그만뒀어요 중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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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양반 있잖아요 그 애플 만든 사람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는 혹시 어느 대학 나오는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스티브 잡스도 스텝 저도 아닌가 모르겠네요 아이비리그 갔다가 나오지 않았어요 아이비리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덧도 보도 못한 라이스 대학이라는 데를 나왔는데요 그 부자들이 다니는 나름 좋은 학교입니다 근데 그 누구죠 스티브 잡스가 잡스가 사생아인 건 아시죠 아 예 압니다 사생아라기보다는 불륜사에서 튀어나와가지고 맞아 맞아 입양대에 들어온 거거든요 원래 시리아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지금 시리아에 미국 유학을 왔는데 위스콘신 대학교의 정치학과 학생이었는데 거기서 미국 여학생과 눈이 맞아가지고 거기서 태어난 애가 이거 스티브 잡스예요 이 이야기는 또 한 시간 갈 것 같은데 맞아요 이거는 다음에 이거 너무 재밌어서 아무튼 제미니아는 앞으로 AI의 폭풍 변화를 몰고 오는 하나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에는 제미니아이가 최근에 나오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메타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나요 기술적으로는 지금 가장 앞서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누가 먼저 기술이 앞서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이걸 어떻게 상업화를 어떻게 돈 되는 거로 만드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대학 교수들이 생각은 많고 이런데 돈을 잘 못 벌잖아요 맞아요 우리 시청자님들이 훨씬 더 낫잖아요 특히 3% TV 시청자들이 그런 면에서 3% TV 시청자님들이 댓글 올려주는 것을 저는 집에 가서도 한 번씩 공부하는데요 거기서 어떤 비즈니스의 또는 영감의 인사이트를 많이 얻어요 그래서 농담으로 하신 분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걸 왜냐하면 상업화는 결국은 어디서 나오느냐면요 내가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개발해도 사람이 사줘야 되거든요 많은 사람이 사줘야 돼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라이스 대학을 나왔지만 그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소크라테스를 지금 만나서 정신만끼를 한다면 애플이 가진 기술을 모두 다 줄 수도 있다 그 유명한 로그는 아시죠 왜 그러냐면요 왜 그 사람은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랬단 말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너 자신은 인간 자신이에요 인간 자신 소크라테스 본인은 물론이고 인간을 알아야 인간한테 도움되는 그게 인문학이거든요 제품을 만들었는데 사람을 편리하게 만들어줘야 돈이 됩니다 결국은 댓글 그러니까 이렇게 3프로TV처럼 실시간 채팅 방식으로 방송을 하는 것은 굉장히 앞서 있는 방송이다 이렇게 봅니다 교수님 혹시 교수님께서 저술하신 거대기업 세계사 거대기업 스토리 거대기업 스토리 지금 구매 가능합니까 김영사에 한번 연락해보세요 김영사 그냥 문고에서는 좀 안되고 책이 1980몇 년에 나왔거든요 지금 출판사에 넣어놔 이 얘기만 들으면 다들 경찰서에 전화할 것 같아 김영사한테 계속 전화를 하죠 김영사 우리 책 나오고 바로 다음 나오는 책이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김우중 회장의 책이었는데 우리 책도 좋았어요 그런데 김우중 회장이 워낙 밀리셨군요 우리 좀 밀렸어요 알겠습니다 결론은 그거네요 기술적으로 보면 재미나기가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소비자가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그거는요 지금 예를 들어서 머스크가 저 관종 저 관종이라는 게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겠다는 얘기니까 맨날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보면 이것만 생각하니까 머스크가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지금 머스크도 뛰어들었고 머스크는 원래 뛰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구글에 하는 걸 보고 토론토 대학 가서 오픈 AI 설립 창안자가 머스크예요 그런데 지가 지 지분을 의결권으로 안 주니까 그러면 안 해 하고 뛰쳐나간 거예요 그 자리를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왔고 이제 메타가 속이 타게 됐죠 근거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IT 혁명의 원조가 IBM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정말 짧게 하나만 더 질문 그래서 메타가 IBM과 같이 해가지고 AI 얼라이언스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작은 중소형 스타트업까지 다 모아가지고 50개 그 부분은 어떻게 교수님께서는 생각하세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꾸려가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왜냐하면 집단 지성은 개인 지성보다 훨씬 더 우수하거든요 그리고 집단이 모였을 때는 어차피 AI는 학습에 의한 결과로 나오는 그러니까 AI를 만드는 데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컴퓨터의 오프레이팅 시스템 그 자체 그다음에 거기서 공부를 시키는데 그 컨텐츠 내용 이 두 가지 굳이 하나 더한다면 엔비디아가 만드는 GPU 소처리 속도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가 돼야 이게 지금 대중화도 되고 돈도 되고 상업화도 되는데 50개가 뭉치면 이제 장단점이 있죠 50개의 집단 지성이 하나로만 뭉칠 수 있는 정말 메타의 리드십이 제대로 돼 있다면 주커버그 선생이 정말 잘 한다면 또 주커버그 선생은 그게 있지 않습니까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그동안 해왔던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오픈 AI 형태로 해가지고 표준을 차가 처음 생기고 길 때 도로가 처음 생길 때도요 처음에 바퀴를 몇 센치로 하느냐 어떤 유형의 바퀴를 하느냐 또 우리 USB 플러그도 C타입 A타입 이거 누가 글로벌 스탠다드를 가져가나 중요하잖아요 이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현재로서 누가 이긴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게 50명의 집단 지성 그 안에는 도쿄대학도 들어가 있고 엘리아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안타까운 한국의 대학도 하나도 없어요 어쨌든 잘 조정해내면 코어디네이트하면 역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싸우면 안 되겠죠 지금부터 거대한 삼국지가 시작된다 삼국지라는 건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구글 구글 메타 알겠습니다 내가 대학교 때 우리 교수님이 만약에 김대우 교수님이셨으면 저 공부 진짜 열심히 잘하셨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 이야기가 빠져들잖아요 그러니까 배드타임스토리 같은 그런 느낌 뭔가 아빠 나 잘 졸리는데 얘기해 줘 그런데 이게 막 블랙홀처럼 이야깃수록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마력이 있으십니다 아이고 진행을 잘해주시니까 이렇게 팍하게 저희는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자 오늘 또 가시기 전에 하나만 좀 강조하고 갈게요 오늘 여섯 질문이었는데 질문 두 개밖에 못했습니다 오늘 질문 두 개밖에 못했어요 나머지 네 개는 조금 더 디벨롭해서 그런데 이게 보니까 다음 시간에 이게 현재 진행형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못 듣고 다음 시간에 듣는다고 나쁜 게 아니라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얘기가 또 업데이트 돼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이야기가 스토리가 누적돼 있기 때문에 김대우 교수님의 어떤 성향을 이제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듣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모시도록 하죠 주말 잘 보내시기 고맙습니다 잘 지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